뉴 월!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 벌써 2023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네, 수험생 앨리스 분들 모두 컨디션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네,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한 수험생 앨리스 분들 그리고 전국에 계신 수험생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일은 꼭 따뜻하게 입고 가시고 긴장되고 떨리시겠지만 전날 푹 자고 컨디션 잘 유지해서 긴 시간 동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 빅톤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표와 신분증도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모든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수능 대박나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